LA 한국문화원에서 남가주 유망 예술가들의 작품이 무료로 전시됩니다. 이번 주말 문화 소식 전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의 유리병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어느샌가 갇혀버린 자아를 표현해낸 한인 작가 미리암 김의 작품입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등을 풍자한 작품들과 LA 지역 곳곳의 노숙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남가주 지역의 유망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전시전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두 530여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최종 선정된 22명 작가들의 대표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서로 교류함으로써 우리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들과도 같이 화합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 문화활동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